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elps young adults find themselves as individuals and turn their dreams into real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elps young adults find their dreams into real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elps young adults find themselves as individuals. 처음 깨달았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요. 저는 식품 연구를 통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In 1855, St. Joseph Seminary, Korea's first occidental educational institution was established and in 1995, one of the best schools of medicine in Korea and Sungjin Women's University, a prestigious female-only university amalgamated to fou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ased on Catholic social teachings, the liberal arts program at C.U.K. nurtures leaders who have solid skills and expertise. 저는 인간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인간관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치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CAP 수업 때 다른 친구들하고 그룹을 정해서 매번 다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글을 쓰는 활동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고, 남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윤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과목의 이수와 비교과 활동,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전문성,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국제학위원과 함께 공장의 역량을 성공하는 것 같고, 국제학위원과 경제학위원과 함께 공장으로 인천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학위원과 학생들에게 기능을 원합니다. 국제학위원과 학교들은 특징을 활용하여 여러 특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시나리오 작가였는데요 그래서 수업도 스토리텔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촬영부터 편집까지 제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의류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도인데요 탄탄한 경제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똑똑한 의류 워천다이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국수전공 제도를 통해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방법을 연구하는 팀인데요 팀을 짜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선정하면 팀당 교수 한 명이 담당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기회와 도전의 경험을 경제학대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 제가 원했던 것을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도전을 했고 그 목표를 이뤘서 현재 진행이 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글로벌의 권력을 이뤘고 인터내셔널 협력을 이뤘고 어려운 전공과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CUK has crafted the largest healthcare network in Korea and all enrolled students have access to various healthcare services at the university's affiliated hospitals CUK offers a range of personalized one-on-one counseling programs that help students discover their own pathway in life and not travel the same route as others If university works then it leads you to question what you want to do with the rest of your life and when I can see that students are going through this process and asking themselves these questions and when I can help them talking together and in student counseling and things that is a very precious experience for me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제의 길을 나아가면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 이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제가 다른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UK back students as they lay the foundations for their own paths and it supports their efforts to ensure their lives shine bright CUK back students as they are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무한한 경쟁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에 필요한 냉철한 이성을 지니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철학과 예술과 문학을 사랑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저희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outcome 후 33 совíst하는 영국을 축성할 수 있는 怎么样 що 그렇게 하기좋ник Non savez 졸려 DelDet 분밸이 독특협 한국 일왕 박자도 거기에서 한국 한글자막 by 한효정